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para phrasing 즉 다시 쓰기를 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a phrasing은 문장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라는 상황을 전달해 줄 때는 배가죽에 등에 붙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밥을 먹고 싶다 와 같이 바꿀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대로 납주되 표현만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ara phrasing 연습을 할 때는 단어를 바꾸는 연습 그리고 문장의 형태를 바꾸는 연습 그리고 문장을 아예 나만의 형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ara phrasing의 최종 단계는 문장을 완전하게 재해석해서 나만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레벨에서는 단어만 바꾸거나 문장의 형태로만 바꾸게 되면은 나쁜 para phrasing으로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표절 pleasurism의 시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지를 보게 되면요 there are several ways to deal with people complain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there are 무엇이 있습니다 several ways 몇몇의 방법이 to deal with 대처할 people 사람들을 complaining 불평을 하는 이라는 말로써 한국말로 제대로 하게 되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처할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people with complaints can be dealt with several ways 불평을 가진 사람들 이라는 말이었고요 can be dealt with 대처될 수 있습니다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장의 형태는 완벽하게 바꾸었고 그것을 이제 수동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또한 people complaining 불평하는 사람들 이라는 말도 people with complaints 라고 해서 with라는 전제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a couple of ways to handle people complaining exist 라는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several 이라는 단어를 a couple of 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꿔줘봤고요 deal with 라는 동사도 handle 이라는 단어로 바꾸었고요 there are 이라는 표현 대신 exist 존재한다 라는 동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로는 a couple of ways 약간의 방법들 to handle people complaining 대처하기 위한 다루기 위한 사람들을 complaining 불평하는 그런 것들이 exist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문장의 형태를 조금씩 변화를 주고 같은 단어로 바꿔주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the major symptoms of coronavirus are coughing, fever, and fatigue 라는 문장으로써 the major symptoms 주요 증상들 of coronavirus, coronavirus의 메인 증상이죠 그것은 are coughing, 기침입니다 fever, 요리고요 and fatigue, 피로감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요 coronavirus carries with coughing, fever, and fatigue 라는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장의 주어를 주요 증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carries with 수반합니다 무엇을 수반하냐면요 coughing, fever, and fatigue 기침, 열, 그리고 피로감을 수반한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coughing, fever, and fatigue are main signs of coronavirus 라고 해서 이번에는 문장의 주어를 기침, 열, 그리고 피로감 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re main signs, main은 이제 major의 다른 말이고요 sign, symptom, 증상의 다른 말로써 간단하게 동의어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of, coronavirus, coronavirus의 그래서 다시 한국말로 제대로 바꿔보게 되면은 기침, 열, 그리고 피로감은 main sign입니다 coronavirus의 라고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문장에서도 뜻은 별 차이가 없게 만들되 그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가 적지도 혹은 더 많지도 않게 똑같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paraphrasing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bc 뉴스에서 이제 발채용 문장이고요 the coronavirus has had a big impact on television as it has on all art forms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paraphrasing 할 때는 쉬운 문장의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바로바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의 중요 포인트를 잡아서 paraphrasing 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the coronavirus has had a big impact 라는 표현과 on all art forms 라는 표현에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coronavirus는 has had a big impact 큰 영향을 줬습니다 on television TV에 as it has 이것이 그런 것처럼 on all art forms 모든 미술 형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것처럼 텔레비에도 영향을 주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을 바꿔 보게 되면요 all kinds of art including television has been affected by the coronavirus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 kinds of art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약간 형태를 바꿔 봤습니다 위 문장에서는 주어가 이제 the coronavirus라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all art form을 문장의 형태를 약간 바꿔서 all kinds of art 모든 종류의 미술 이라고 바꿔 주었고요 including television TV를 포함한 그대로 쓰고 has been affected 여기 위에서는 이제 have a big impact 라는 말로 표현을 해줬지만 아래에서는 동의어인 affect를 써서 has been affected 영향을 받았다 라고 바꿔 주었어요 뭐에 의해서? by the coronavirus에 의해서 라고 이제 바꿔 주었고요 수동태도 활용을 했고요 단어도 바꿈으로써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동태 혹은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즉 문장의 형태를 아예 바꿔주는 이제 형식으로써 paraphrasing을 공부할 때 연습해야 될 두 가지 방식을 배워봤습니다 물론 최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계속 글을 쓰시면 안되겠지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그 문장에 대한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표절, Pleasurism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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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